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내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잘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느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나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나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주제로 오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자 그런 보장은 없다 왜 그런가? 인생이 헛되기 때문이다 인생이 복불복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정하고 자기가 바꾸어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사고의 시기와 결과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수양이나 훈련을 통해서 성공의 확률을 높이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경험적으로 그 경험치에서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방정식에서 어느 몇 가지만이 그에게 입어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예민한 지성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재난 또 어려움 또 그런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보도들을 우리는 겪고 늘 아쉬워하고 늘 뒷북을 치고 외양간을 고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조치 하죠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드리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또 리더십을 교체하고 모든 일들을 해내지만 사실은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를 잘 수리하고 보완해도 인간의 삶과 운명은 한 가지에서 뭔가가 잘못될 때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트라우마에 함께 시달린다는 것이죠 산사태가 났다 산불이 났다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다 아니면 어떤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을 겪었다 그러면 지구촌은 모두 다 그것이 자기의 운명처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의 9.11 사태는 모든 서방세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진다는 말은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중세 때처럼 패스트가 돌고 또 대흉년, 대공황, 또 세계대전이 있을 때처럼 불행한 시기를 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행이다 행복이다, 행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점점점점 온 세계가 같은 운명체로 묶이게 됩니다 옆집 아이의 일이 옆집 아이의 일만이 아니라 아이가 다 자란 집에게도 역시 위기의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우리가 하나의 끈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의 안전과 행복과 성공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우울함과 비관주의는 훨씬 더 높아져서 우리 아이들도 많은 경우에 굳이 병명으로 분류하자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상당수가 또 선교사, 목회자, 가정 중에 상당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말은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 코헬렛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경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지혜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욕기나 잠원보다도 이 전도서는 조금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져왔던 기독교적인 기본 교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자 했던 우리들의 모토에 약간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까요 약간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넨다고 할까요 오늘은 심지어 이 세상의 지혜가 위태롭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는 약간 허무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금 위에 철저히 서야 한다 두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허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보금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록 뭔가 허무해지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애써 떨치고 밝은 눈으로 또 긍정적인 눈으로 또 세상의 일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이는 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불완전한 요소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금 근본주의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보면 한 걸음 훨씬 더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권한을 아주 극도로 축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극도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데 마치 산해립과 같은 아수르의 왕과 같은 그런 거대한 대군이 와서 둘러진치고 있는데 그 지혜자의 지혜로 환란을 면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동화적인 상상력만 가지더라도 그는 보상을 받거나 적어도 존경을 받거나 적어도 그의 당대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 당대의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분노할 만도 하고 섭섭할 만도 하지만 우리는 보금 안에서는 그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금 DNA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금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 왜 세상에서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할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기록은 필요하지만 저는 한마음교회 교회사 해가지고 시시컬컬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는 글쎄요 나중에 누가 만들어도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굳이 안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앨범에 다 등재되어 있고 주님의 기억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보금의 그루터기라면 보금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에 분명히 한 페이지 또 한 줄기를 차지하고 기록되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 기록물을 자랑으로 삼아야 될 굳이 그런 이유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환란과 또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의 그 보금의 경로와 길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이끌어 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금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정말 절대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에녹과 엘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끝없이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법으로라면 에녹도 엘리아도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로병사의 죽음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이대로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절되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맞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눈뜨고 죽었다 그 정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엘리아 저는 엘리아처럼 그렇게 하늘로 올려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엘리아가 근데 세상에 미련이 좀 많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털옷을 입었잖아요 털옷을 세탁소에다 맡겨놨어요 그거 찾아놓고 엘리사 찾아놓고 그렇게 해서 주고 가야 되는데 물론 엘리사가 바로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가 완벽주의자 성격의 엘리아가 뭔가가 처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쉽지 않았을까요? 그것만 있었을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아쉬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각이 뚜렷한 대로 지각이 없는 대로 그러나 엘리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저는 절대 동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도 변수가 되잖아요 어떤 것도 미련이 남지 않는 그래서 떨쳐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옛말에 항상 그래 눈을 감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쉬움이 많아서 두고 간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눈을 감지 못한다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눈에 밟히는 그 자식 하나 그 문제는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건 절대 동행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절대 동행이 하나님과의 절대 동행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부르셔도 아무 미련도 없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늘 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지혜도 내가 이룬 것도 내가 이룰 것들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난 그냥 캐세라세라 하고 대충대충 믿습니다 하고 살면 되느냐 그럴 리는 없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한순간도 그 대신에 내가 행하는 일들 모든 일들 우리가 수첩에 캘린더도 적고 약속도 지키고 오늘 성실히 해야 될 일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삶이죠 언제라도 놓을 수 있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절대 동행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시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금 안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점점 많은 사약을 하는데 제 옛날의 생각 같았다면 이건 시험 덩어리 시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사약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수록 인간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멀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혐오스러운 인간의 내면을 조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을 겁니다 보금 안에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 버리니까 아니 안아야 하니까 안아도 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보이는 저 집사님이 눈이 시립게 너무 좋아서 그냥 눈에 넣고 싶어서 사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퍼즐이고 손과 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받은 은혜에 대한 생각만 있어도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이 아름답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건 우리의 거대한 착각이죠 거대한 착각입니다 근데 그 착각이 맞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주님만 보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죠 그 전에는 인간적인 면모를 꼼꼼히 살피고 뜯어보아서 나하고 코드가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내가 극혐한 타입인지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었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시현상이 만들어낸 주님과의 동행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절대 동행 오직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 교회도 보지 않고 목회자도 보지 않고 교인도 보지 않고 오직 내 주님만 본다 이건 약간 독선적으로 들립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과의 절대 동행 복음과의 온전한 친밀함 그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보는 것 그 모습은 그러면 굉장히 자기의 틀 안에 자기의 성 안에 갇혀있는 우울하고 맹목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신자로 보일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지만 다만 판단하지 않을 뿐이며 그리고 서로 협력하지만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이 있는 인생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오늘 말씀처럼 위태롭습니다 물론 다스리는 사람의 호령보다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쉽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탑이라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우리가 주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도인의 세계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스스로 신에 비견되는 애굽의 바로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지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한 민족을 노예로 부를 수 있는 이 바로는 대단한 지혜자입니다 그들을 온갖 술책을 동원해서 그들을 붙잡아두고 그들을 노역에 동원하면서도 채찍과 당근으로 신격화된 바로는 그들을 조정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바로는 많은 문화를 만들었고 또 사람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바로는 요겹의 세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히 피동적입니다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 그래서 그 바로의 억압 정책을 산화를 제안하고 특히 남자를 죽이는 교묘하게 죽이는 바로 그와 같은 바로의 정책과 악행을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서 애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애들을 낳아버렸다 그런 변명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출혈국의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절대 동행 복음 위에 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은 오늘 또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거미줄 같은 세상과 심리적인 우리들의 네트워크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은 해피엔딩이 된다는 것 나머지는 주님이 맡으시리라는 것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또 그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들의 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묶어주는 것도 지들이 할 일입니다 지들이 할 일 그리고 약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냥 맡겼으면 놔둬버리시죠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흥신소 직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어도 그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어떤 가정사학자의 조언과 지혜도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비찬한 우리의 비찬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기신 그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